뭐 이런 데까지 배달을 해 자 가볼까요? 한 번도 한 번도 하나 둘 셋 땅 하나 둘 셋 땅 그리고 돌 한 번 상태로 시작할게요 정면에서 비타민 택배 왔습니다 내가 약간 착하게 듣듯 정면에서 비타민 택배 왔습니다 김수연씨 네 자, 아르디 종머리스 택배 왔습니다. 주문자 김상영님.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. 제 마음 받아주시겠습니까? 좋아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